안녕하세요. 플로언톡입니다. 자, 오늘도 두 가지 열심히 한번 공부해봅시다. 오늘 배울 두 가지 표현은요. 완전 오바야, 가장이다 라는 뜻의 오바다 또는 과장이다 라는 뜻의 오버드탑, 오버드탑. 그 다음에 볼일부다 라는 뜻의 Relieve oneself, Relieve oneself. 이 두 가지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. 첫 번째로 그거 완전 과장, 그거 완전 오바야. 자,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It's just way over the top.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거는요. 방금 한 그 표현에서 way라는 그 단어는 매우라는 부사 표현이에요. 그러니까 꼭 알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It's just way over the top. 그 다음에 그의 정학은 완전 오바였어. 그의 정학은 좀 지나쳤어. 자,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His suspension was over the top. His suspension was over the top. 정학이라는 표현은 suspension이죠. Suspension. His suspension was over the top.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표현, 정말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볼일을 보다. 우리도 좀 이렇게 완화해가지고 완곡하게 표현할 때 볼일을 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 대소변 보는 거를 볼일을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도 똑같은 표현이 있거든요. Relieve oneself. 뭔가 되게 와닿지 않나요? Relieve.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Relieve oneself. 이 표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그녀는 정말 볼일을 보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도 화장실을 찾을 수가 없었다.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난감할 것 같죠? 자, 그 다음 마지막 예문. 저는 항상 실화의 그거에서 예문을 만드는데 이것도 저의 실화입니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만 볼일을 보려고 해가지고 정말 난감한데 사실 이제 볼일을 보다라는 Relieve oneself는 동물들보다는 사람들한테 좀 더 적합한 표현이에요. 그래서 기왕이면 저는 이제 이 예문이 재미있는 것 같아서 예문을 들기는 했는데 동물들보다는 이제 사람한테 쓰시면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두 가지 표현을 저희 배웠어요. 지나친, 과장된 이란 뜻의 Over the top. 그리고 볼일을 보다라는 뜻의 Relieve oneself. 두 가지 정말 유용한 표현들이니까요. 다시 한번 연습해보시고 자기 것으로 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풀론톡이었습니다.